5개월 동안 너무 즐겁게 촬영 해서 사실은 실감은 안 나고요 너무 즐겁게 촬영한 거라 아쉬움이 좀 큰 것 같아요 또 엔딩 장면이 굉장히 웃으면서 뛰는 장면이라 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가슴이 몽글몽글하고요 시원 섭섭하다기보다 그냥 좀 마음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진아 혜진아 네가 공진에 내려와서 치과를 개업하고 공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홍반장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홍반장이랑 행복했으면 좋겠고 강한 여성이니까 공진에서 즐겁게 살이라 믿어 항상 웃으면서 행복해 혜진아 네 우선 갯마을 차차차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10개 커플뿐만 아니라 공진지들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만큼 저희도 힘내면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촬영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갯마을 차차차 잊지 말아주세요 혜진이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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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